핑크퐁 코기 코기의 병원놀이 밖에서 다쳤어요 친구들이 다쳤나봐 포레스트 출동하자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 아, 따가워 핑크퐁, 괜찮아? 무슨 일이야? 호기, 조금 전에 킥보드를 타다가 바쁘지, 핑크퐁? 무릎이 많이 부어있어 호기, 핑크퐁 무릎에 차가운 얼음주머니를 대주자 호기, 자 핑크퐁, 긴장하지마 핑크퐁, 긴장하지마 이건 하나도 안 아픈거야 이제 아프지 않게 해주는 약을 뿌려줄게 핑크퐁, 좀 괜찮아? 고마워, 호기 호기, 포레스트 다가워 호기, 마이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봐 그래, 우리 어서 가보자 마이언 어쩌다 다친거야 그게 말이야 상처가 심해서 소독부터 해야겠어 호기, 자 여기 고마워, 포레스트 고마워, 포레스트 움직이면 안돼 아빠 괜찮아 마지막으로 반창고를 붙여줄게 고마워, 호기 어, 포리 뭐, 포레스트 포레스트, 당장 가보자 그래 어, 빌리 어쩌다 벌에 쏘인거야 아야야 그게 그러니까 빌리 위험하게 왜 그랬어 아, 아파 빨리 안 아프게 좋아 그럼 한번 살펴볼까 벌침이 아직 박혀있어 얼른 벌침을 빼내자 응? 응? 야? 그래? 아휴 그런데 조금 어지러운데 아, 빌리 그럼 주사를 맞자 뭐? 주사? 싫어 싫어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나 따오 따끔 빌리 이제 다 끝났어 아하하 아파 아하하 호기의 병원놀이 놀다가 다쳤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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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이 다쳤나 봐 출동하자 응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요 으아악 아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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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홈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야 호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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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그래서 호기 났구나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으흠 아아 호기 자 봐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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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핑크퐁 잘하고 있어 으응 으응 자아 다 됐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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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퐁 잘 참았어 으응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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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 빨리 제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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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턱에서 피가 나 으응 으응 호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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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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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내가 상처가 싹 나는 연고를 발라줄게 으응 호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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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따가워도 조금만 참아 으응 아하 이제 반창고를 붙여줄게 으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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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키가 발을 다쳤나봐 지금 바로 출동하자 출동! 출동!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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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키 괜찮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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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키 많이 아프지 으응 우리가 치료해줄게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 엑스레이로 확인해보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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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볼까? 응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으응 포키뼈에 금이 갔어 아하 포키발을 붕대로 고정시켜주자 아 그럼 부러진 뼈가 다시 붓기 쉬울 거야 포키, 무서웠을텐데 정말 잘 참았어 호기, 포레스트, 정말 고마워 호기의 병원놀이 감기에 걸렸어요 포레스트, 빨리 출동하자 좋아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요 핑크퐁, 니니모 무슨 일이야? 오기, 그게 말이지 니니모가 감기에 걸렸구나 우리가 어서 치료해줄게 열이 너무 녹파 열이 내려가도록 차갑게 해줄게 다음으로 주사를 놔줄게 저 살짝 따끔해요 정말 잘 참았어, 니니모 고마워, 호기 호기 어? 아빠 포레스트, 어서 마이언에게 가보자 그래, 호기 마이언, 손이 왜 그래? 그게 말이야 뜨거워 많이 뜨거웠겠다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해줄게 먼저 차가운 물로 열을 식히자 데인 곳이 빨리 났도록 밴드를 붙여줄게 이제 괜찮아질거야 고마워 아빠 제니가 크게 다쳤나봐 호기, 출동하자 응 거니 으엡 으하하 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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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많이 아팠겠다 aries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으니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해보자 이런, 제니팔에 금이 갔네 뼈가 금방 붙을 수 있도록 붕대를 감아주자 그래, 좋아 이제 팔걸이로 팔을 고정해줄게 제니 체력 끝! 제니,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았어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